서진이의 그린메이처 푸른 자연 팜오일의 뭐라고 말하래? 아니라고 말하래 그리고 오라모탄을 뭐하래? 살려라 구해라 그쵸? Did you know that? 접속사 되시죠? closest는 뭘까? 가장 가까운 EST부터 쓰니까 Relative는 친척 원래 Relative가 형용사로는 상대적인 이런 뜻이 있어 뜻이 여러가지다 명사로 친척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너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척 중 하나가 오라모탄이라는 것은 오라모탄이 오라모탄이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라는 것은 아니 알았니 원어보도 최장 원어보도 최장 원어보도 최장 원어보도 최장 복수명사 복수명사 알겠어? 자 Be derived from 또 났네 아까 보였어 Be derived from 저거 5으로부터 유래 되다 자 자 그러면 자 뭐는 The name 오라모탄 오라모탄이라는 이름은 인도네이션 월드 오랑 아 알겠어? 네 자 민이 뭐야 민 의미하다 근데 iEngine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의미하는 의미하는 그치? person을 의미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우탄 뭐를 의미하는 어 그 숲을 의미하는 알겠어? 네 오라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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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이름은 그치? 네 사람을 의미하는 오랑과 숲을 의미하는 슈탄 이라는 인도네시아 말에서 유래된다 그치? 푸쉬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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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그래서 오라모탄은 뭐를 의미하는데 사랑 숲의 사랑 응 저거 그래서 오라모탄은 숲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치 됐어요? 네 자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 전반적으로 똑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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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지능이 있는 엄브레일러 우산 우산 아우러브는 프롬의 개념이 있어 프롬 알겠지? 됐어? 네 자 그러면 요거 쏘 대시네요 쏘 대 쏘 대해서 어떻게 해야돼? 모모하기 위해 쏘 어쩌고저쩌고 대시잖아 그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 알겠어? 네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해야돼? 너무 똑똑해서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들은 우산을 만들었다 만든다 만든다 아우러브 리즈 그 잎으로부터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저거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잎은 비인칭 주어져? 네 날씨나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적어야죠? 여기다 뭐 적어야 돼? 그 윌 엑스 윌 엑스 알겠어? 네 윌 엑스 윌 엑스 알겠어? 윌 엑스 네 윌 엑스 됐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이도 누구는? 이 명래한 동물들은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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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워지고 있다 Get는 뒤에 호문서 볼 때 뜻이 뭐야? 얻다가 아니라 몸으로 되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멸종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Recently 뭐였죠? 최근에 article 신문기사 할 때 기사 Plantation Plantation 농장 농장 Destroy 파괴하다 됐어? 여기까지 해서 나는 최근에 기사를 읽었다 접속사 되시지 대디아라고 말 대디아라고 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한거야? 대디아라고 말 하는 기사를 읽었다 알겠지? 그럼 뭐라고 말하는? 팜오일농장이 뭐라고 말하는 집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사 Plantation은 농장이라고 해야 되고 경작이라고 해야 돼요 알죠? 팜오일 경작이 그 다음에 말하는 이라고 했지만 우리말로는 뭐뭐라고 쓰여져 있는 영어에서 영어에서는 표지판 같은게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안하고 그 표지판이 말한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됐어? 이거 뭐 생각된거야? 알겠어? I&G가 뚫어주는거잖아 자 그럼 Be familiar with 뭐에요? 모모에 친숙하다 익숙하다 모모에 익숙하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더 sad thing 슬픈것 슬픈것은 대디아라는 것 이다 이다 알겠지? 대디아라는 것 이다 슬픈것은 뭐래? most people 가장 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알겠어? 네 네 자 슬픈것은 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몰과 친하지 않는 것이다 친숙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저거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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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 도우 또 뭐에요? 심지어 저거 비록 뭐뭐일지라도 다 나왔잖아 지금 얼도 도 이분 도 알겠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비록 모일지라도 It is in many products 많이 생산하는 이것은 많은 생산 안에 있다 프로덕트 생산한 제품 많은 제품 안에 있다 있지만 비록 그것이 많은 제품 안에 있지만 근데 어떤 제품이야 That we use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은 매일매일이야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게 저거 됐어요? 네 서프라이즈가 뭐야? 놀라운? 놀라운이야? 놀랐다 놀래키다 놀래키다 알아서? 놀랍게 하다 자 그럼 어떻게 쓰게 해야 돼요? This might surprise you 이것은? 이것은 아마도 너를 놀래킨다 놀래킬지도 모른다 저거 이것은 너를 놀래킬지도 모른다 But 파마오일은 표현이 된다 파마오일은 표현이 된다 응 아마도 샤프 가져간 것 갖고서 안 볼까? 아 아 샤프 저거 봤어요 자 이거 안 적어도 돼 어디서 아이스크림, 쿠키, 빵, 초콜릿, 스프, 아 소파 저거 이거 비누 아 비누 비누 그리고 클렌징 에이전 에이전트가 여기서는 원래 에이전시 하면 대리 뭐 이런 뜻이야 CIA 할 때 그 A가 에이전시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에이전트는 제품을 말해봐요 클리닝 제품이 에이전트가 세정제 저거 세정제 자 이런 거에서 팝 오일이 다 쓰이고 있대요 알았어 몰랐어? 알아요 알았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